음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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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냐? 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 오 코코몽이다! 나는 소시티 코코몽 코코몽이다! 진짜 콧구멍이다 강남의 한 명씩 나가세요 저 weg 강남의 한 명씩 나가세요 시작 주변 중 야 코 너무 이겨 밖에 안 돼 쟤 Title 아빠가 너무 좋아 다행히 다행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다행히 다행히 쒸 띄지 마세요 쭉 가세요 빨리 줘 줘 이거 아니에요 이런 거 줘 정해졌어? 네 정해졌어 누구 줄지?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 약간 종 주고 저기요 나 갈게 다 첨단 다 첨단 숙소 한 번 더 이제 아니지 이리기, 이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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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그래서 소리 질렀어. 내가 현실 딱 핸드폰 번호 좀 연기했어. 근데 내가 가만히 봤을 때 미안 것 같아. 왜 나야? 너 여기 갔다가 어디 갔어? 나 맥주 마시러 갔는데? 맥주 마시러 갔어? 나 췄어 지금. 그랬다가 나왔는데 우수 씨가 종 쳤어. 내가 우수님 다음으로 마시러 왔어. 마시러 왔어요? 근데 우리 여기서 마줬잖아. 근데 봐봐. 나 뭐 했어? 잠깐만. 잠깐만. 너? 아니 아니야. 이걸로 어그로 졸라 빼잖아. 가만히 안 돼 가만히 안 돼. 아니 나 물 마시기 미션 할 때 컵 두 개 뒤집어져 있었거든. 한 명 두 개야. 나 진짜. 제이일 거야. 스테이 묻어있었어. 나 제이인 거 같아. 아니 왜냐면 너 제이 줄이고 싶어 했잖아. 내가 정확히 맞출게. 이거 진짜 이뻐서 속는 거 지는 거야. 이거 한 번 주면 끝나 이제. 이거 진짜 이뻐서 속는 거 지는 거야. 이거 한 번 주면 끝나 이제. 아 근데 기무순이야. 이거 무조건 기무순이야. 얘 아니면 얘야? 얘가? 나의 관련된 얘의 쟤야. 자! 나 혼자. 아니 아니 내가 공기동 알리바니는 확신하는 게 CCTV로 콩 옮기는 거 보고 있었는데 그때 현서가 들어와서 내가 먼저 있었어. 먼저 있었다고? 아니야 평온기기 하고 있을 때 두 번. 내가 먼저 있었어. 어 김소희다. 봐봐. 그러면 내가. 그 다음에 어딜 왔어? 그 다음에 어디 갔어? 그 다음에 나 애국가 액철 썼어. 그 다음에 어디 갔어? 그 다음에 나 애국가 액철 썼어. 나 우승이야. 무조건 우승이야. 얘야. 진짜 나야. 여기서 찍는다고? 지금 찍는 거 존나 의심스러워. 나 죽이면 끝나. 제가. 그럼 최후에 변론 할게. 진짜 안 죽이고 가는 게 맞고 나 진짜 아니야. 어 알았어 제가. 어떻게 해줘 지금. 나는 어쩔 수 없어. 아씨. 아씨. 진짜. 진짜 정지혈이야. 그럼 얘가 거짓말 친 건데? 와 정지혈이다. 얘라니까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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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되나요?? 으악!! 이거 놔 cham어~~ 와~~ 질 이 녹이!!! 와 지금 바뀌지 않는다!!! 고맙다. 고기도 알아서 기무술을 죽여주네. 아 뭐야. 아니 내 말 좀 믿어달라고 갑자기 나를 몰아서 투표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그 내 말 좀 믿어달라고 불쌍해. 아 근데 기무술이야 이거 무조건 기무술이야. 아니 내 말을 안 믿어줘. 이번에는 권기둥 주지 않을까? 그니까. 줘. 줘 빨리. 줘. 또 안 줄 거지? 더 억울해졌냐? 왜 이렇게 좀 억울해지냐? 대머리. 깨끗해졌다. 아니. 대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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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나대. 처음엔 어디서 보지? 처음에도. 대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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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횡리적 가심으로다가 이번 판 뭔가. 대머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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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씨 저것군요 알겠습니다 공기농 줬죠 오 눈빛이 진짜 제가 공기농 잘 지켜보겠습니다 억울한데 표정이 왜? Just like beer 뭐든 정황이 얘가 법인이라고 말했거든 왜? 첫 번째 이 새끼 표정 이 친구 표정이 너무 연기 표정이야 왜? 왜 지금 다 연기 표정이야 그만해! 두 번째 피디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광기성 첫째가 갑자기 피디 눈이 눈알이 막 큰 해 진짜예요? 맞아 근데 이렇게 회의권을 납발하면 안 돼? 다시 할게요 뭘 다시 해요? 다시 할게요 자 죽이자! 춤추추추추 맞지? 잘 가! 하나 둘 셋 잘 가! 하하하하하 해보지도 못하게 죽인 거야? 하하하하 결과 말씀해주세요 내 표를 받은 빨간을 심판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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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가만히 있어 날씨가 nieg へ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네 저 capitalism 하하하하 갑자기 하하하하 히O 미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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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김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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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을 것같은데 제발 죽을 수도 안돼 아 아 아 왜 여기서 나왔어 어 와 진짜 와 잘 생각해야 돼 이거 진짜 잘 생각해야 돼 처음에 범귀동 누가 몰아가서 투표로 바로 죽였어 아 예나 예나 흔들기라든가 막 처음에 각대기라 했다가 갑자기 어 예나 예나 누가 죽였어 너가 이쁜다 나 아 일단 침착하게 들어봐야 돼 아니 그럼 진심으로 어디 있었는지 동성부터 일단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정해도 되잖아 아냐 아냐 그거 안 들렀대요 하하하하 제가 한 번에 쓸 수 있었지만 두 번에 쓸 수 있었어 자 하나 둘 셋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조표와 반기 상표를 받은 사랑을 심판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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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conceived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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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